위 역류로 고생 중인가? 소화와 관련된 이 질병은 요즘 더 흔하게 나타난다. 위와 식도에 타는 듯한 느낌도 들고 불편하기도 하다. 보통 무언가를 먹거나 마셨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긴다. 위 역류가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그 특징과 자연치료법을 설명해보려고 한다. 위 역류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위 역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 역류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된다. 역류는 돌아가다라는 뜻이다. 건강할 때에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시작되고 근육과 산으로 인해 진행된다. 이 때에는 위로 들어가는 입구가 닫혀 자국적인 재액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위 역류가 있을 때에는 이렇지 않다. 위의 입구가 닫히지 않아 위에게 음식과 함께 식도로 흘러들어간다. 구토를 떠올려보자. 토하고 나면 신맛이 남고 목과 입에 타는 듯한 느낌이 남는다. 음식이 윗과 함께 다시 올라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역류로 돌아가서 일주일이나 한 달 사이에 위 역류를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을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부른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은 무엇일까? 식사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 위 위쪽의 식도 열공 헤로니아는 식도관략근을 약하게 해 위산이 흘러들어가게 한다. 아스피린이나 항콜린제, 고혈압약, 도파민, 기관지 확장제 같은 약을 먹은 것. 이런 약들은 위와 식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르다. 식사 시간에 식사하지 않거나 과식하는 것처럼 나쁜 식습관이나 맵고 자국적인 음식을 먹는 것,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 임신 많은 여성들이 임신 중에 이 질환을 경험한다. 아이가 자라면서 위를 눌러 식도관략근이 더 쉽게 열리게 된다. 하지만 출산 후에도 이런 증상이 계속되는지 잘 관찰해보아야 한다. 과체중 임신 중일 때와 비슷하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과 북부지방이 평소보다 더 압력을 가하게 되어 음식이 식도로 다시 올라간다. 스트레스와 긴장, 불안, 경제적 문제, 압력. 이런 요인들은 위를 긴장하고 비규칙적으로 만든다. 의식도 역류 질환의 일반적인 증상 복장뼈에 통증이 있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든 역류 삼키는 것이 어려워짐 비심 인성 흉통 트림 식사 후 무거움을 느끼는 것 매스꺼움 딸꼭질 목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 무성증 목에 무엇인가가 걸려있는 것 같은 느낌 야행성 기침 기관지 수축 체내 출혈 빈혈 위식도 역류 자연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 커피 탄산음료 초콜릿 토마토 소스 술 술 식초 동물성 지방 조미료를 많이 사용한 음식 머스타트 후추 고추 우유 및 다른 유제품 위 역류를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식사 후에는 운동하지 않기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않기 식사 후에는 구부리지 않기 빨리 식사하지 않기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무거운 것을 들지 않기 꼭꼭 씹어 먹기 식사 중에는 말하지 않기 화가 났을 때에는 음식을 먹지 않기 식사할 때 탄산음료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주스 마시지 않기 담배 피지 않기 담배 피지 않기 저녁 식사는 일찍 하기 데이트를 하지 않고 북부쪽이 조이는 옷을 입지 않기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 따르기 요가나 명상하기 위산 역류의 좋은 음식 아마 자제하라는 음식은 많이 접해봤을 것이다. 반면 좋은 음식은 이런 것들이 있다. 신선한 샐러드 천연 주스 식물성 우유 프로바이오틱스 꿀 견과류 허브차 허브차 카르다몬 생강 물 바질 의식도 역류질환의 자연치료제 아마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쁜지 이해했으리라 생각된다. 위 역류가 있을 때 증상 완화에 도움되는 것들은 애플사이다 식초 물 한 컵의 애플사이다 식초를 1티 섞어 식사하기 전에 마시면 위와 소화액을 진정시켜준다. 식사 후에 마셔도 좋다.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를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정말 다양하다. 위통, 위산 역류를 치료하는데도 효과적이다. 물 한 컵에 1티를 섞어 바로 마시면 된다. 알로에 알로에 주스 알로에가 집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여러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정말 좋은 재료다. 위산 역류에도 좋다. 알로에 알로에 한 줄기를 물 2분의 1컵에 희석하여 증상이 시작될 때 바로 마신다. 알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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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에